아이저뉴스 아이저뉴스 아이저뉴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저뉴스 앵커 안디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박수 제가 아이저뉴스를 찾아왔으니까 제가 최근에 엄청난 이슈나 소개시켜드릴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려드리려고 오늘도 V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뉴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약짱 사쿠라짱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번째 뉴스를 소개시켜드릴 장원영 사쿠라입니다 저희가 바로 내일 아쉽다 하트지 여덟씨 여덟씨의 아우가 데뷔 쇼콘 티켓이 오픈됩니다 저희가 10월 29일에 저희의 데뷔 쇼콘이 있잖아요 그 티켓이 그 티켓이 내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돼요 근데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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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상하다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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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에 성공하셨습니다 와 성공하실 것 같아요 역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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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기대 와 꼭 가고싶어요 기대 기대 잘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 어우 쇼콘 가고싶다 앨범 바로 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성공하고싶다 CD 예약하셨다고요 찍겠고 성공하게 유진이 보러갈거야 원영이 비었구나 사쿠라 언니 보러갈거야 사쿠라짱킥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식 전달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두 번째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렸대요 그래서 잠깐만 안녕하는걸로 안녕 안녕 데뷔 쇼코 화이팅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소식이죠 우리 희짱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주일 뒤에 날씨는 목요일이 일주일 뒤에 목요일날 저희가 아이즈원 리얼리티 아이즈원 슈가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즈원 슈가 아이즈원 슈가 요즘 저희가 마이니치 마이니치 매일매일 하나씩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티저가 근데 희짱 영상 봤어요? 유아씨 아까? 네 봤어요 봤어요 희짱 언니한테 와 와 약간 봤어요? 응 봤어요? 마는 팬분들이 언니 으아아 이거를 진짜 궁금해 하고 계시고 꼭 다시 보고싶다고 하시는데 하나 네 보여주시겠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어이 어이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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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리얼리티 엄청 기다리고 계신데 앞으로 뜰 티절도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 응 리얼리티 리얼리티 얼마나 그그그그그 아 짱 귀요미 귀여워 귀여워 세상 귀여워 히니짱 하트 히니짱 하트 이유지 진짜 궁금하다 히니짱 홍달이 귀여워 홍달이 기대하고 있어요 큐트 그러면 우리 아이즈원 리얼리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히니짱 하트 한번 알려주시기 하트? 하트? 히니짱도 혼또나 고구로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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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하트 그러면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왔다시는 이속아씨 저는 좀 바쁘가지고 세 번째 소식을 또 전달해 드려야 돼요 잠깐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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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요즘 오피셜 포토가 맨날맨날 뜨고 있고 아이즈원 공식 홈페이지도 오픈되고 있고 다양한 사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김민주언니랑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짠 짠 짠 짠 짠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요즘 저희 사진이 공개되고 엄청난 팬분들이 자기가 화제가 나오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화제 민주언니 사진 요즘 난리잖아요 너무 예뻐서 저만 몰랐나요? 그래요? 진짜요? 언니변 다 알고있어요 아우젠데 너무 예뻐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된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신기한거죠? 이게 뭐지? 우리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이게 뭐죠? 이게 센스 유진이 한번 해보셨나요? 해봤죠 근데 여기 민주언니 것도 있으니까 민주언니가 한번 하는거 보여주세요 그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뭘까? 단단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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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타낸까? 우와 이렇게 예쁠 일입니까 그러면 또 우리 화제에 민주언니 사진도 나올테니까 언니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 건 뭐지? 뭘까? 어 너무 예뻐요 안녕 진짜 예쁘네요 영혼이 없는데요 iberально 여보세요 여러분 너무 자극해 이제 이제 공이 사슨질이 나타나고 어떤 아이점 멤버가 나타나는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띠용 띠용 아 채원 언니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어있죠 저희가 드디어 저희 첫 번째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했대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데뷔를 하는구나 이제 실감이 있어서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소식이니만큼 우리 아까 소식 전달한 거 좋아졌던 언니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원연짱, 사쿠라짱, 히토리짱 왔습니다 고마워요 야야야야야 자, 우리 엊지 마요 저희 앨범이 드디어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다들 어때요 느낌이 이거 곡은 아닐까 약간 저희가 데뷔한 것도 지금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앨범 예약 판매라니 와 대박 아 엄청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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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진입이 되고싶어요 네? 갑자기 매일매일은 예쁜 것 같아요 아 오늘 파션쇼까지 봤어요 봤어요? 진짜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사쿠라 언니한테 사쿠라 언니 티저 알겠어요 알겠어요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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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아 언니 가사 우선 넘는 것 같은데요 와 우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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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들 너무 귀엽게 잘 나왔으니까 팬분들의 기대가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러면 저희도 엄청 두근데고 떨리는데 팬분들도 얼마나 기대되고 두근두근하고 우리 아이돌 데뷔한다니 약간 이런 기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기분 한 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댓글을 읽겠습니다 댓글을 한 번 읽어볼게요 히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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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뽑아요 사랑해 보고싶어요 너무 너무 싶어요 기대해줘요 사랑해 이제 가와이쉬길 어롸 민낯 가와이 오 우와 여깄어요 다이수기다요 와 역시 지구를 모실만큼 좋다고 하셨어요 저희 좋아 아이 존 앨범 예약했어요 도키도키 빨리 노래 보고 싶어요 데뷔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토미의 꼬까히마 꼬까히마 다들 엄청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신 만큼 네 저희도 열심히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드려야죠 우리 말은 시켜야죠 아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아이즈원의 데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 아 그럼 꼭 기대해 주세요 하고 뽀뽀춤? 뽀뽀춤 나게티스 오케이 뽀뽀 코레가 아 이거 이걸로 마지막 마지막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결과 정말 엄청난 사실이 있죠 데뷔가 몇이 남았을까요? 데뷔가 데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데뷔가 몇이 남았게요? 아 예전에 데뷔가 몇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와 와 데뷔가 데뷔가 x2 데뷔가 x2 달면이 단 11일에 갔습니다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저희 아이즈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팬 여러분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씩 하면 많이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갑자기 너무 아쉬우세요 다음에 저희도 봐요 안녕히 가세요 네, 2주도 안 남았습니다